중국산을 섬진강 재첩으로 둔갑시킨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소식. 사실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폭리의 눈먼 일부 얌체 행위로부터 섬진강 재첩의 명성을 지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산 재첩을 섬진강 산으로 소급한 식당과 가공업자 23명 이껏. 지난 4월 서울지방경찰청과 식약청 합동 단속에서도 하동의 일부 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수입산 재첩이 이곳 섬진강산 재첩으로 둔갑하는 사건은 마치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폭리의 유혹 때문입니다. 섬진강 재첩의 도매 가격은 30kg에 7만 원에서 10만 원, 중국산은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에 불과합니다. 중국산이냐 섬진강 거냐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고 의심도 많고 섬진강 거 쓰시는 분들은 타격이 많죠. 둔갑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일상적인 단속은 여전히 미약합니다. 하동군이 지난 2014년과 15년 30차례가량 단속을 벌였지만 적발 건수는 없었고 올해도 원산지 허위 표시 한 건, 미 표시 두 건 적발에 거쳤습니다. 적발에도 1, 2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고작, 얌체 업주들이 행정 처분에 아랑곳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둔갑 판매 업소를 격리하고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영업 정지나 폐업 같은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부의 둔갑 판매로 명성에 금이 가고 있는 섬진강 재첩을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